저장하고 잠깐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탑이 이상해 왜 여기만 들어오면 목이 칼칼해지는거지? 뭐지 여기? 이 방만 들어오면 그냥 힘들어 하하 으흠 단숨에 영을 끊어주겠다 흠 뭐야 이륙갱 당했어 에바인데 이거? 으흠 아 내 미니언 한 마리 아 나 한 마리 버린 것 같애 이전에 두 마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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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화 뭐야 점화 엘바디 흠 흠 흠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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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흡흠흠 헤르메스 가야겠지 입판 끝나고 물 가져야겠다 이거 으아 잔다 대포 놓쳤죠? 너무 아픈데? 흠흠 우리팀 좋고 아 나 백킹 흠 백킹도 찍어주고 미드라인도 해야 되고 뭐냐 이거 백킹 흠 흠 그냥 이걸 먹자 차라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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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금도 보여주자 못 뛰어 어디갔어 상대에 미레이스 운 레전드인데 뭐야 왜이렇게 빨라 바드 저거 재밌겠다 저거 나중엔 타야겠다 발을 잘했다고 발생하고 높이라서 닿는데 저 팀이? 개꿀인데 그냥? 잘 가고 서서 죽었네 그냥 음 음 아 나 잘못썼다 아 잡은건데 개건데 개건데 흠흠 아 내가 쏠킬 땄어야 되는데 이거 나 때문에 줬다 이거 흠 음 음 음 음 음 아 저 그라우스 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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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좀 끊겨 자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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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짜증난다 이거 렉 걸려 자꾸 스킬을 제대로 넣을 수가 없네 이거 막타 아니 뭔데 FPS가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6년 전에 집에서 컴퓨터 하는 것 같아 이거 1박자 늦게 나가 심지어 스킬이 뭐야 이거는 음 음 음 아 이거 탈리아 때문에 그런건가 왜 이렇게 렉이 이거 심하지? 스킬이 다 1박자 늦게 나가 이거 짜증난다 이거 뭔일이야 근데 위드에서는 음 아니 루시안 템은 왜 저러냐 도대체 이게 게임이야 이거 음 정상적인 게임이 아니다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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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 티어 너무 낮은가봐 여기 애들 너무 못한다 아 진심 나만 북미 서버에서 게임하는 것 같아 이거 바닥도 너무 느려 게임 저렇게 하는데 줘야 되나 와 반응 너무 느려 이거 지금 빨리 나오는데 얘는 뭐하는 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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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뒤후뜨물 자막 소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인 터진다 얘들아 1시 2시 2시 1시 3시 3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루시안 죽었냐? 야 달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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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야 먹겠다 이거 잡았고 끝났다 야 흠 잡은거 아니냐 미니언 올거고 끝났구만 이거 끝났어 끝났다운 쉐 아 이거 뭐야 이거 탈리아 때문에 그런가 어떨까 이걸 감사합니다.